청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음식물 쓰레기가 떨어져 자동차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. 누군가 아파트 창 밖으로 쓰레기를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데 아무리 작은 물체라도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흉기로 변할 수 있습니다. 조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승용차 뒷부분이 포탄을 맞은 듯 뻥 뚫렸습니다. 유리창은 산산조각이나 여기저기 나뒹굴고 차 안에는 각종 음식물 쓰레기가 묻어있습니다. 지난 11일 새벽 아파트 창 밖으로 던진 음식물 쓰레기에 승용차 유리창이 부서진 겁니다. 차 위로 떨어진 음식물 쓰레기 봉지에선 썩은 과일과 곡물 껍데기가 나왔습니다. 차량 파손은 물론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악취에 날벌레까지 꼬이고 있습니다. 전문가들은 물건을 아파트 고층에서 던지면 수십 배의 충격을 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. 아무리 작고 가벼운 물건이라도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가 되는 겁니다. 1kg짜리를 10층, 15층에서 떨어뜨리면 20kg짜리 소형 냉장고 정도를 머리 위에서 떨어뜨리는 것하고 비슷한 정도의 충격이 갈 수 있습니다. 경찰은 음식물 쓰레기 일부를 수거해 지문을 감식하고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음식물 쓰레기를 던진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.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.